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리듬이요. 16분음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리듬이고 이번 시간에는 16분음표의 조금 더 고급 버전 그러니까 싱코베이션이 가미된 단기름이 가미된 조금 더 고급 버전을 연습을 한 버전이니까요. 그렇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 팁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반죽이 나와 있는 대로 음의 높. 올라가는 듯 하지만 마지막이 끝나는. 안녕하세요. 섹스턴 연주자 장혜영입니다. 지난 시간 16분음표의 리듬 읽기와 터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었죠. 지난 영상 잘 보셨는지요. 지난 영상 보시다 보시면 궁금증이 드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네 가지 패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외에 16분음표가 나오는 리듬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주해야 하나요 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배운 16분음표의 네 가지 패턴 이외에 16분음표의 당김음이 포함된 16분음표 싱코페이션 리듬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교재 레벨 3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습 11번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연습 11번 패턴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4번 패턴과 비슷한 모양의 다른 패턴이 같이 비교되어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8분음표와 16분음표가 함께 나와 있는 리듬과 16분음표와 전 8분음표가 나와 있는 리듬이 두 개가 비교되어서 연주하실 수 있게 나와 있죠. 먼저 전 8분음표가 먼저 나와 있고 16분음표가 그 뒤를 따르는 리듬은요. 대개는 쿵 짝 이렇게 읽고요. 깡 충 리듬이라고 저희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깡 충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구 우 웅 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내려올 때는 쿵 올라갈 때는 짝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이렇게 나누어진 리듬이 4번 패턴이었고요. 그 순서가 뒤바뀐 어떻게 보면 16분음표의 5번째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쿵 짝이 뒤집어진 쿵 쿵 쿵 쿵 쿵 리듬이 바로 5번째 새로운 리듬이 되겠는데요. 쿵 쿵 쿵 쿵 이렇게 내려오는 비트에 쿵 쿵 짝 쿵 짝이 무금이 되면서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이런 식으로 새로운 리듬이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4번째 리듬과 5번째 리듬은 흡사하게 보이는데요. 전혀 리듬 쪽으로 다른 리듬 틀린 리듬이니까요. 헛갈리지 않도록 유념해서 좀 더 명확하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리듬에 대한 예시가 가장 쉽게 표현되어진 예시곡이 24페이지에 나와있는 연가라는 곡인데요. 비바람이 치던 바다 이 노래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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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총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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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째 리듬의 가장 좋은 예시곡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면 연주가 또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싱코페이션에 대한 리듬은 기본 16분음표 리듬보다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예시 리듬 하나 하고요. 예시 연주곡을 적용해 보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먼저 리듬 읽기 연습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터닝 패턴을 연습하셔야겠죠. 제가 이전에 방금 예시로 설명드렸던 연가라는 곡도 레레 시시라라 쏠 이런 식으로 같은 음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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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이런 식으로 8분음표에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패턴은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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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 예시들을 기반으로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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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주하시는데요. 연주곡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연주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지만요. 깡총 리듬은 그 앞에 있는 리듬보다 두 번째 음이 세 번째 음 그러니까 쿵, 짝쿵 그러니까 짝쿵 이렇게 묶음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비, 바람, 이치, 덤바다 가사를 표현하기에도 조금 더 쉬운데요. 이와 같이 쿵, 짝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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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이 리듬은 짝쿵 리듬, 그러니까 깡총 리듬, 짝쿵 리듬 쿵, 짝쿵, 짝, 이렇게 많이 부르니까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전에 쿵, 짝쿵, 짝, 이 리듬에 쿵, 짝, 그러니까 두 번째 카운트에 박자가 싱코페이션, 당김음이 들어오면서 쿵, 짝, 하면서 두 번째에 올라오는 짝이 강박이 변환되면서 쿵, 짝, 이렇게 4번 리듬의 변환 리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시 교재 21페이지 돌아오셔서요. 연습 12번 패턴을 보시면 스케일을 적용한 리듬 패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쿵, 짝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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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이런 짝쿵 리듬, 그러니까 깡총 리듬을 쿵, 짝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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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이렇게만 흘러가는 노래를 부르셨다라면요.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된 가정 쿵, 짝, 쿵, 짝, 뒤에 박자가 싱코페이션이 되면서 악센트가 들어가는 심화된 가정의 리듬을 더 보실 수 있는데요. 16분호표의 여섯 번째 리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번 같은 패턴에 보면요. 제가 발음 기호를 적어놨죠. 이전가는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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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12번의 리듬은 두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리듬, 싱코페이션, 당김음이 표현되어진 싱코페이션 리듬은 두다, 이렇게 표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다, 두다, 이 리듬을 조금 더 연습하신 이후에요. 예시곡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가장 간단한 예시로는요. 30페이지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예시곡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궁짝 리듬이 나오는 것들은 대개는 투, 투, 포에 강박이 들어가는 스윙 리듬 같은 곡들에서 많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서도 투, 포에 정확하게 악센트가 들어간다기보다는 그거에 싱코페이션, 16분 후에 미세한 당김음을 넣어서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되어진 노래에서 많이 적용이 되죠. 그러면 이무새, 나는 행복한 사람의 가장 기초가 됐던 리듬은 뭐였냐면요. 그, 대, 사랑, 할 때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 이렇게 한바간에 궁짝이 들어가는데 궁짝해서 두 번째 리듬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 대, 사랑, 그쵸? 그, 대, 사랑, 이것을 텅잉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두, 다, 두, 따, 이런 식으로 두, 다, 두, 따,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4번 패턴과 5번 패턴 그러니까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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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짝과 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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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궁 이 리듬이 다르다는 개념과 또 4번 리듬에 변환되어지는 거죠. 조금 더 고급 버전으로 궁짝, 이렇게 뒤에 있는 강박을 앞으로 당겨와서 싱코페이션까지 표현되어진 예시리듬을 같이 연습해 보시고요. 예시곡들로 연가와 나는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리듬이요. 16분음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리듬이고 이번 시간에는 16분음표의 조금 더 고급 버전 그러니까 싱코페이션이 가미된, 당김음이 가미된 조금 더 고급 버전을 연습을 한 버전이니까요. 이전에 16분음표를 꼭 자세히 연습하신 다음에 더 심화 과정으로 연습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아래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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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